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이 희어진 내 이름이 있을 것 전화 가운데 단짝도 이루고 돌아가는 이 땅에 상봉 후에 들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, 크리스도의 꿈이 아, 크리스도의 꿈이 아, 크리스도의 꿈이 공기를 찾아온 감상 꿈기 속에 반영하는 그 앨범자 내주는 청하수껏 커서 이 아들이 봉기는 어머님의 잇머리가 눈부시여 울었어 제 첫 upwards 더 많은 상담으로